오늘 투어 어땠어요? 오늘 투어 일단은 사람들 반응이 괜찮았고 오늘 좀 끝날 때 능구렁이 멘트를 치던데 자기 자신을 세 번을 더 보러 오셔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여성분들을 중점적으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투어 오늘 끝났고 이제 종원씨랑 인생넷컷을 찍을 거예요 인생넷컷을 바르셀로나에서 2유로에 찍을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찍냐면 모든 지하철역 안에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지하철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로카소 지역에 들어가서 기계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없는 여기 가끔 있는데 여기 있길 어! 있다! 포토 어! 애기가 있어요 홀라 여기서 찍을 거예요 여기 원래 증명 사진 찍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나봐요 그래서 인생넷컷 같은 게 생겼어요 써있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서 여기서 아래 누르고 오케이 한 다음에 이거 오케이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제가 냅니다 여기다가 밑에다 넣는 거 있거든요 아! 아! 코로나 와도 됐는데 이제 빼라고 볼게요 나 눈 감은거 같은데 맞지? 나 눈 감은거 같은데 맞지? 제가 이 사진을 또 조잡네요 저 또 또 반타작밖에 못했는데요 이게 약간 셔터 속도가 소리음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즈를 유지해야 됩니다 종아씨도 이거 좀 웃긴데? 어디 보고 있는거야? 이거만 둘다 두 번째 것만 둘 다 얼굴 제대로 했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트롤했고 이건 나쁘지 않네요 이거를 찍어볼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인생네컷 첫 번째 사진 일단 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흑백이랑... 우와 세 번째 사진도 뭐야? 누르고 바로 안 찍었는데 얘네? 이게 한 박자씩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짜증나 저 성공한 사진도 한 장도 없어요 네 번째 거 눈 아 두 번째 게 그나마 잘 나왔네 그래도 종아씨는 선방했는데요 제가요? 네 저도 막은 한 장 없는데 갔다 버리죠 손들에게 시 composition 너무 웃겨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번. ب이게